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제2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있고 관람객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100%를 이룬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실태를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김희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린 제주대 전산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 전기차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창주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 보급 담당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제2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레 폐막하는데요. 참가하는 업체도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관람객들의 반응도 지난해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행사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응이 어떤지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린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제1회 엑스포 때도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엑스포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엑스포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전시회고 하나는 각종 컨퍼런스들입니다. 그런데 전시회의 경우에 작년에 기업들이 전시부스가 41였는데 원래는 73개 부스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의 경우에도 작년에 13개 컨퍼런스가 운영이 됐는데요. 원래는 개수도 15개 컨퍼런스고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보면 발표 내용이나 문제 제기의 구체성,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들이 작년보다 훨씬 현실적이라서 올해 엑스포가 작년에 비해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전부 다 나아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급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양창주 사무관께서는 지금 이번 전기차 엑스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순수 전기차만 가지고 이런 엑스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전기자동차, 또 기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같이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수 전기자동차만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아주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런 자체가 제주도에서 기획하고 제주에서 열린다는 게 아주 훌륭한 행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전기차들만을 가지고 엑스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문 경우인데 문승일 교수께서는 작년에도 제주에 와서 전기차 엑스포 진행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고 올해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번 엑스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엑스포는 훨씬 더 다양하고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도 올라갔다고 봅니다. 출시되고 있는 차들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의 거의 모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버스도 있고요. 수영차도 있고 또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소형차도 있고 혼자 타고 갈 수 있는 전기스쿠터도 있고요. 심지어 농기구들도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이제까지는 기계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개조차 수준의 자동차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구조가 훨씬 간단하고 변형이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딱 정해진 어떤 모델을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 주문형 전기차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선보이고 있고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는데 김희집 위원장님 이번 전기차 엑스포 성과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미래 산업의 큰 중심이 될 전기차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주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전기차가 수년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그 중심이 됐다는 점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디트로이드 일렉트리카의 스포츠카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인 BMW i3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행사를 치러주신 제주도민 그리고 그 준비해 주신 조직위원회 여러분들 김대한 위원장님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모든 분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엑스포인데 BMW, 니산 이렇게 외국에서도 유명한 전기차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가 이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자동차 굴러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주에서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먼저 양창주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환경부가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도 말 현재 해서 전국적으로 약 한 3044대가 보급이 됐고요. 그중에 제주도가 한 850대 정도에서 한 28%, 약 3분의 1이 제주도에 보급돼 있습니다. 네. 850대 정도. 전국적으로는 한 3,400여 대. 3,040여 대. 3,040여 대. 어쨌든 제주에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에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승일 교수님, 제주에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의 전기차 보급은 아마 한 5년 전에 구조업에 만들어진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주는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의 크기가 동서에서 한 100km, 남북으로 한 70km 되니까 한 번 충전해서 부담없이 달릴 수 있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지자체의 의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지자체에서는 2030년까지 제주 도내에 있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고자 합니다. 한 30만 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주도민이 6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정말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은 1년에 1,200만 명이 외부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는 보급의 초기 단계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싶고 사고 싶지만 비싸고 경험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데 제주에서 이런 경험을 겪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게 풍부하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경험.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도 하고 전 세계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다면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거로 보입니다. 저는 제주가 테스트베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려면 사실 전기차 자체의 성능도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충전 시설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불안한 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충전 시설이라든지 전기자동차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경림 교수님. 일단 충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약 3천 개 정도의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제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저희가 평소에 제주도가 전국의 1%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유를 해보면 제주도의 비중이 큰 건 맞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차 활용 사업, 전기차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택시라든가 렌트카를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환경부 보급 사업에서 약 1,500개 정도가 또 보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산업부의 중요한 사업 2개가 제주도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산업부에 배터리 리스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차 렌트카 450대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한전 SPC를 이용해서 SPC는 특수목적 법인이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제주도에 3,75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설로 보면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타기에 불편하지만 앞으로 3년 후, 그러니까 2017년이 되면 그때는 택시, 렌트카, 쉐어링 등등을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질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의 성능은 충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휘발유차의 비율을 하면, 비교하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전된 다음의 성능으로 보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질 게 없습니다. 아까 문의집 위원장님께서 디트로이 일렉트로닉의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모델 SP가 제로백 타임이 3.7초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데 3.7초면 되고요. 이거는 포르쉐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충전에 관련된 불편만 해결을 하면 충전된 이후의 성능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전기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느냐. 운행거리에 대한 불안함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문승일 교수께서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이 얼마나 멀리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차에 한 번 충전해서 주행거리는 얼마만한 큰 배터리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토론할 때는 100km, 150km 남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시된 차 중에는 300km를 벌써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더블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전기차는 초창기 형태인데 배터리 기술은 거의 3년 주기로 성능이 한 2배씩 올라가고 있다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될 전기차는 제 생각에 최소한 주행거리가 문제가 돼서 다른 기계차에 밀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못해봤고 소비자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을 올라갈 때 휘발유차를 타면 기름을 쓰겠죠. 내려올 때는 사실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조절을 합니다. 에너지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라산 꼭대기에서 엔진을 끄고 내려온다면 그 엔진이 휘발유를 만들어서 뒤로 넣어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전기차는 한라산을 올라갈 때 썼던 전기와 거의 버금가는 전기를 내리막길에서 만들어서 배터리로 충전을 해줍니다. 이런 가능성들은 기계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결부된다면 저는 조만간에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현재 이 순간에도 전기차는 기계차의 성능을 능가를 했다고 봅니다. 단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아까 전기차 성능 개선, 충전 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걱정하는 게 전기차가 고장났을 때 아니면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AS를 할 수 있느냐, 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정비 관련 시설이라든지 어쨌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필요한데 김희집 위원장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비추어봐서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아직 인프라는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저희가 이것을 잘 직시하고 있고 환경부, 미래부, 산업부, 정부 부처에서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또 정부 측에서는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전기차가 편의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굳히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특히 자동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그 제주도의 중요성을 느꼈고 테스트 배드로서 또 R&D 센터로서 그리고 자기네 새로운 전기차들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많이 좋은 가치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일은 현대자동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번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앞으로 현대 기아자동차의 참여도 더욱더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런 민간기업의 아주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더 될 수 있을 그런 여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앞으로 더 늘리려면 전기자동차의 성능은 더 개선하고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추고 그리고 충전시설, 배터리, 여러가지 기반시설 확충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전기자동차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휘발유차, 경유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불편한 게 있고 불안한 면도 조금씩 있는데 네 이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좋게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전기차 성능을 중심으로 먼저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충전시설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림 교수께서 전기차 성능 앞으로 얼마나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성능 개선 문제가 충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한 번 충전한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는 아까 문승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국산 차만 주행 거리가 130km 이런 거고 실제 외국의 경우는 지금 엑스포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BYD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E6라는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300km를 가고요. 미국의 테슬라는 500km를 간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러는 아예 타겟을 BMW와 경쟁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7만 불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잡고 아예 고가 정책으로 나가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행사도 그렇고 전기차 산업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간다라는 정책 방향이나 시장 창출이 보이면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할 거고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주행 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성능 관련해서 주행 거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국내 제조업체들이 약간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 같은 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어떤 가격 수준 그리고 차량의 어떤 사이즈 이러한 수준에서 지금 현재 150km 이내인데 단위 kWh당 km를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 5.5 이렇게 가고 BID보다는 좀 많이 가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의 어떤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죄송합니다. 그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서 정부는 지금 중소기업체들과 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효율 모터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온도 센서 그리고 고전압전장제어장치 이런 부품 5대 핵심 부품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기술을 본다고 하면 17년까지는 한 250km 한 20년까지는 300km를 갈 수 있도록 이런 부품만 가지고도 그런 거리를 확대할 것은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대가 내년에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조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탑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전용 모델이 나오면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아주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면 이러한 기술과 또 그러한 배터리 양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차들은 200km가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현대에서 내년에 전용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소비자들이 또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해야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또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전용 모델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성능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문승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아마 지적해 주신 대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필요한 요소기술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배터리 우리가 1등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모터, 인버터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요. 거기 담아내야 될 ICT는 우리하고 비견할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차는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뒤지고 있는가 보면 구슬이 서만이라도 꼬아야 보배가 될 텐데 그걸 담아갈 그릇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소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히 정부라든지 기업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전기차다운 플랫폼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산 전기차는 대부분이 기계 전기차를 개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계차와 전기차는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계차를 개조를 해서 만드는 전기차가 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처음부터 전기차의 개념을 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레고를 쌓듯이 쌓으면 다양한 전기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전기차는 소비자가 아주 안정적인 배터리를 원하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모터, 인버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ICT 여기가 조금 기술은 있는데 부족한 점인데요. 전기차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기계라는 개념을 버리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IoT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낸다면 지금 우리가 뒤처져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갭을 충분히 메꾸고 세계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지 위원장님께서는 전기차의 성능 개선을 위한 과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시면 분명히 편의성 측면에서 가격 이전에 편의성 측면에서 전기차가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를 늘리는 작업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물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좀 더 R&D 자금을 더 투입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 간에 더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주행 거리 위에도 충전 부분에 있어서 급속 충전도 사실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전기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기술 혁신이 그런 쪽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전기차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 가솔린이나 디젤에서 차만 전기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에 관련된 수송에 관련된 많은 인프라가 문화가 생태계가 함께 바뀌는 그런 큰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회사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 IT 회사들 또 통신 회사들 그 밖에 많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왔을 때 거기에 다양한 앱들이 오면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차가 오면서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가 생긴다든가 다양한 앱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그 다음에 IT 회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 그러면 가장 먼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이 주행거리 운행거리에 대해서 보통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전기자동차가 단순한 운행수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수단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지역인데 그런 차원에서 주행거리 말고 전기차의 어떤 성능 개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기차의 성능을 확장시켜가지고 어떤 점에서 더 개선을 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겸은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중에서 아까 문승일 교수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IT 기술과의 연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마 전기차의 성공 사량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게 미국의 테슬라 모델레스인데요. 테슬라에서 발표하기를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고 IT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를 타보면 그 안에 17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터치스크린으로 제어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그 얘기는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앱들이 그 디스플레이에서 돌아가고 결국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분명히 전기차의 동력이 뭐냐에 따라서 휘발유차 전기차 이렇게 나누지만 주행의 자율성 가지고는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타율주행이냐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혹시 다르게 표현하면 자율주행이냐 이렇게 갈 텐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 자율주행 차를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길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인증 문제 같은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로 가는 트렌딩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시작한다고 그러고 이런 IT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에 IT를 적용을 하면 출근할 때 차는 차대로 가고 커다란 디스플레이로 그날 뉴스 검색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이런 서비스로 당연히 갈 거고요. 단지 거기까지 누가 얼마나 빨리 가서 누가 리딩하느냐 누가 뒤처지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향상이 아까 주행거리 충전 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IT 기술의 적용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성능 개선 방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단순한 운행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기차의 성능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핵심적인 과제인 충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충전시설 개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먼저 문승일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자동차 성능 논란을 마무리 잘 시켰다 했는데 사실은 충전과 자동차 성능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으면 사실 문제죠. 그런데 그 거리를 휘발유차나 디젤차보다 더 넘어서야만 전기차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400km를 가는 배터리를 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런 식의 경쟁이라면 휘발유차는 그냥 탱크만 두 배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들지 않고 1000km, 2000km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신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타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 때 누가 기름 넣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집에다가 주차해놨을 때 밤중에 누가 와서 기름 넣어지지 않습니다. 쇼파에 가서 쇼핑을 할 때 기름 넣어지지 않지만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를 우리 생활 주변에 잘 스며들게 갖추면 어디에서나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주유소를 들려야 되지만 전기차를 타면 평생 한 번도 주유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충전 인프라와 보급이 잘 패턴을 맞춰 나간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계적인 발상인데 이런 기계차와 1대1 저는 상황이 다른 건데 이걸 억지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충전 시설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급속하고는 완속 충전을 갖춰야 되는데 최소한 제주도를 보면 지금도 한 500여 개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아직 톡도 없이 부족한 숫자고 대신 다양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대규모로 보급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 충전 인프라를 정부 투자로만 할 이유가 없고요. 충전 사업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자유롭게 와서 충전기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굳이 충전 사업자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어떤 렌터카 회사와 식당하고 제휴를 해서 이 렌터카 회사에서 렌트를 하신 분은 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한 시간 동안 무료 충전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것 플러스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보급이 될 것이고 최소한 우리 제주도 안에서는 제 희망은 제 생각은 2년 내에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점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전기차의 성능 개선과 더불러서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내에 어쨌든 충전기반시설은 충분히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정부에서 올해부터 대규모 충전시설 보급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창주 사무관님께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기자동차를 내연기관차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내연기관차에 체험하고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후세대들은 처음부터 전기차를 접하게 된다면 그게 다반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다. 충전하는 시간이 10분 안 그러면 20분 30분 그럴 때 차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생활이고 자동차 문화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처음부터 체험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편함은 이게 불편한 건지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저희들이 환경부가 전국에 한 237기를 깔았습니다. 매년 한 50기, 60기 정도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100기를 전국에 깔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17년까지 한 600, 한 3, 40여기를 깔고 그 이후에는 민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 신 모델 사업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정부는 바라고 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올해부터 아까 저기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배터리 리스 사업도 있지만 SPC 특수목적 사업을 만들어서 충전 사업을 하겠다. 민간 유료 충전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산업의 어떤 길로 나가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급 계획도 있지만 금방 양 사무관님께서 민간 유료 충전 사업 이런 모델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경림 교수님, 제주톤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하기 위한 정말 편리하게 갖추기 위한 방안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중국에 심천시에 BYD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BYD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심천시에서 약 780대 전기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보고 참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같이 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저희가 보통 충전소라고 얘기를 하면 LPG 충전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중국 심천시에 가니까 BYD 본사에 이런 주차 타워가 있어요. 충전 타워인데요. 이 건물이 10층입니다. 그리고 한 층당 약 40개의 전기차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타워 하나 지으면 400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탐나는 이유는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땅을 파고 전선을 끌어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집중으로 공사를 하면 당연히 공사비가 절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전기차를 활용한 사업 중에 V2G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V2G는 V컬트 그리드. 그러니까 현재는 G2V거든요. 그리드는 전력망인데요. 전력망에서 V컬러, 차로 전기를 가지고 오고 그 대신 전기세를 내는 거죠. V2G는 거꾸로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거꾸로 2그리드, 전력망으로 보내고 전력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기 수요가 많은 피크타임이 있는데 피크타임에 앞으로 점점 더 전력요금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크타임에 예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전기차를 가지고 그 시간에 전력을 공급해주면 전체 전력망의 입장에서는 예비력이 늘어가니까 발전소를 더 짓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주차만 해놨는데 비싼 시간에는 뽑아서 팔고 싼 시간에 충전을 받으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좋은 거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 봐서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일단 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1200만의 방문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타워를 저희들은 더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지어서 쌍둥이 빌딩으로 만들 수도 있고 4개로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어떤 광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럽에 가보면 성당이 있으면 성당 앞에 꼭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광장 주변으로 노천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당을 보러 가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건 그 주변의 노천카페예요. 그러면 이제 주차타워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합니다. 그 옆에 만약에 쇼핑센터가 있고 커피숍이 있고 이런 상권이 있다면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 연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상업타운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면 아마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형태로 꼭 이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저희들의 아이디어에 달려 있고요. 잘 구축을 하면 단순한 충전만 하는 시설이 아니고 카페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관광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도록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 충전 인프라가 제주의 문화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충전 시설 그러면 일반 주차장처럼 자동차가 한 대 서 있고 거기서 이제 전원 케이블을 꺼내서 충전 시설에 꼽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었는데 색다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 도내에 다양한 방식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충전 시설 간의 호환 문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충전 시설 호환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희집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완속 부분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요. 특히 그 급속 부분은 좀 상이한 표준들이 여러 개 존재해가지고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실제 급속 충전기가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충전기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번에 대해서는 이 급속 충전기의 표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개의 업체들이 각자 다른 표준 모델을 개발해 나가면서 또 기술 경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표준 모델을 좀 통합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제주도가 이런 국제 전기정차 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표준화를 앞장서서 어느 쪽으로 선정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에 맞는 것을 오히려 성장시켜주고 우리가 표준의 중심이 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급속 충전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처럼 주유소 가서 우리가 기름을 넣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가능하면 집에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문화 형태가 좀 바뀌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을 보시고 집에서 완속으로 충전을 해서 하루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전기차를 쓰시면 좋겠고요. 또 일정한 구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요. 또는 배송 트럭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기차를 도입하신다면 급속 충전 그런 인프라 걱정 없이 스스로 전기차로 인한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노력이 국가 차원의 노력이고 현재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어느 정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활 패턴을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충전시설 호환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환경부가 11년도부터는 단일 충전 방식의 차동차만 출시돼서 생산돼서 거기에 맞는 충전기만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3년도 14년도 되면서 다양한 충전 방식의 자동차들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또 소비자가 그거를 선택함에 따라서 충전의 어떤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일 방식의 충전 시설을 복합적인 충전 방식의 충전 시설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14년도부터는 세 가지 타입의 충전 방식이 한 기계에 달려있는 그럼 지금 현재 주유소에 가서 보면 희발유 호수가 따로 있고 경유 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DC 차대모 방식, AC 삼상 방식, DC 콤보 방식 이렇게 저희들은 일명 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는 그걸 환경부가 한 60개를 했고요. 올해는 100개, 내년은 150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또 복합 시설로 개선하고 그래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충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급속 충전 시설 같은 경우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의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팔 세 가지, 세 가지 방식을 같이 넣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문승일 교수님, 어쨌든 이 충전 시설 호환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충전 시설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들 간에 국가 간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표준화는 전쟁입니다. 전쟁. 거기서 승리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잘 못하면 도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업과 기업, 국가과 국가가 만나서 협의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지금 전기차 보급의 초창기이고 가장 많이 파는 전기차 회사도 1년에 몇만 대 팔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제주도가 수십만 대 규모의 시장을 만들고 굳이 국산품만 애용할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차가 와서 여기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하자 이런 제안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전기차 표준의 테이블에 중앙에 앉는 겁니다. 그게 나는 국가 전략으로서 전기차의 표준화에 꼭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제주도를 바탕으로 제주도라는 데서 시험을 해봐야만 결정된다. 이런 인식만 심어줘도 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충전 시설 관련해서 더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충전 시설 관련해서는 표준화 문제, 전쟁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표준화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의 가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데 좀 너무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문승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기차 가격이 비싼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국산 전기차는 기계차의 완성품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하는데 그것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양산을 못하고 거의 수공업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제도도 사실은 물론 보조금이 없으면 한 대도 안 팔릴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라면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것 같아요. 똑같은 차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고 기계차다. 기계차 가격이 3천만 원이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싸니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더 비싸서 살 것 같다. 정부가 얼마를 보조금 주죠? 2,400 그러면 3,500 플러스 2,400 해서 전기차 가격이 한 5,000에서 6,000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전기차 말고 일반적으로 크게 일으키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초창기에는 필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우리가 100만대, 1천만대를 어떻게 보조금으로 보급하겠습니까? 정부는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기업이 할 수 없는 고속도로와 도로망을 깔아주고 오히려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에 개방을 하면 국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분발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올죠. 그게 우리가 했던 정책 아닐까요? 전기차도 보급보다는 인프라 쪽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제 희망은 지금 이런 비용으로는 몇만 대 보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점차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 기업이 대량 생산하고 코스다운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주도에서 정책자 살라면 우리가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참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또 비슷한 가격에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업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정부 보조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경림 교수께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기차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차를 싸게 사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싼 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를 싸게 사는 방법은 대량 구매를 하면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가 2017년까지 2만 9000대 전기차를 대체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1000대, 2000대도 중요한 수량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3만 대를 살 테니까 반값으로 내리자라고 빅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5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스카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구매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 엑스포 기간 때도 제주도와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광주시 서로 이제 MOE를 맺고 앞으로 전기차를 공동구매하면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로 해서 디스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차를 싸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까 문승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모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전기차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BMW i3의 제조 공장이 라이프지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일단 올라온 다음에 로봇들이 배터리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어셈블리 라인을 쭉 지나면 전기차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전용 플랫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산업부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R&D를 통해서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인증들을 받고 있고 일부 인증들은 통과를 했고 조만간 그 인증 과정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됐거나 했거나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기업들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투자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잘 홍보가 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런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제가 볼 때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조립을 해서 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경우도 테슬러가 그 당시에 2003년에 생겼으니까 10년이 안 된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빅3를 제친 건 아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한국의 IT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용 플랫폼이 주어지면 모여서 조립을 해서 저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천만 원대 전기차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집 위원장께서는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차 가격은 궁극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배터리 가격도 매년 떨어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다양한 부품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소재 이런 부분이 등장하면서 가격은 궁극적으로 떨어질 텐데 현실적으로 한 2, 3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인계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단지 현지 저희 나라 보조금이 미국과 중국 대비 한 두 배 이상 되는 하지만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좀 낮추고 오히려 대수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것은 저는 한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보급을 좀 더 확산하는 방법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와 달리 특히 새로운 개념인 공유 경제의 전기차가 활용된다면 저희들이 큰 보조금 없이 또 좋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파리나 프랑스의 파리나 이런 쪽에서 실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렌트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제도, 체계를 만들어서 꼭 구매하지 않아도 전기차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도 중요하고 또 이제 리스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빌려서 상당 기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보급 대수도 늘리고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급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뭐 가격 문제 포함해 가지고 어떤 지금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 환경부가 보급을 연간 한 천여대 수준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가 금년부터 3천대로 약 한 3배 정도를 키웠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러면서 제작사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장 규모가 옛날 예전에 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노력을 좀 하자 해서 한 3% 선 2점 몇 프로에서 3% 선 좀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그러한 약간의 가격이 다운된 차를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문 교수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환경부하고 산업부, 국토부, 부처 합동으로 녹색위원에다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방향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년까지 20만 대 보급인데요. 내년에가 한 만 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또 한 3배 정도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3사라고 보면 그간은 1년에 한 300대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하면 만 대다면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 회사가 3천 대 이상은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작지만 시장이 확대됐으니까 가격이 또 좀 다운이 되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까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정부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고효율의 어떤 부품들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또 발생해서 소비자들은 쉽게 전기차를 좀 체험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전기차 종류도 상당히 많아지고 국산 전기차는 물론이고 외국의 전기 자동차들도 지금 속속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국산 모델은 아니고 외국의 모델인데 어쨌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게 결국은 국내 산업과에 관련된 문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또는 지원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박경민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급이요?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물량이 되면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면 또 가격이 다운되고 선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 다행히 제주도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받을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원주민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앙정부는 왜 제주도를 지원해 주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관계가 아닌 이상은 윈윈이 돼야 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해서 제주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성공 사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확산을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뭔가 성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하지만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금방 따라 붙어서 원조 경쟁을 벌이듯이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아마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는 올해 벌어질 배터리 리스 사업 환경부 보급 사업 유료 충전 사업 등등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성공한 결과가 나중에 서울이나 전국으로 확산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센터 등을 통해서 사업용 데이터를 잘 모아서 향후에 확산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이렇게 협조를 하면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 지원에 힘입어서 제주도에 투자되는 물량이 커지고 물량이 커져야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할 바를 잘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스마트폰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새로운 미래산업, 성장산업을 어떻게 찾아서 육성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과제인데 전기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 제주경제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런 성장산업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데 문승일 교수님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전기차는 자동차가 다 마찬가지지만 골고루 분산해서 보급될 수 있는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제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충전소가 없는데 주유소가 없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죠 그 임계점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임계점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제주도고 제주도에서는 작은 노력으로 쉽게 넘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전기차 보급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동안 끌고 왔던 거대한 성장동력들이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으로 전기차를 앞으로 6대 산업 끌고 가는 산업 중 하나로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인데 전기차만큼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산업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제주가 전기차 보급에 적합하고 환경을 아껴야 되고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제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국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 경제를 이끌 미래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전기차 보급 또는 전기차 산업 육성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양창주 사무관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전기자동차 시장을 정부에서는 자생적인 시장이 마련할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자생적인 시장이 커질 때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자동차의 어떤 보급 물량에 따라서 또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 규모를 좀 줄이면서 대상은 좀 더 크게 하는 숫자는 늘리고 보조금의 어떤 단가는 줄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생적인 어떤 시장만 행성이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행성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의 가장 이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크다 다른 서울, 부산 다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있어서는 가장 이점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의 어떤 예산의 50%를 제주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3000대 계획인데 올해 1500대를 제주도에다가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500대가 올해 제주도에 들어오면 800여 대가 있고 이러면 한 25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터리 리스 사업도 해보고 민간 유로 충전 사업도 해보고 해서 제주도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의 어떤 중심이 돼서 그거가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된다면 육지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면은 또 육지에서도 전기차 산업의 어떤 바람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본다면 제주도가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대중화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그래서 전기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희집 위원장님부터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요 전기자동차가 보급됐을 때 우리가 뒤져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송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가적인 시스템 산업도 가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꼭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부에서는 지난 9월 대통령을 모시고 한 에너지 신산업 토론에 의해 현재 그 에너지 신산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6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1차관 제2차관 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2도 환경에 대한 수준이 높은 제2도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일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2도에서 전기차 제가 구성하는 꿈들이 구현이 된다면 첫째는 제주 경기에 아주 새바람을 몰고 올 겁니다 그리고 문화도 바꾸게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지자체에서 지금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지를 굳건히 끌고 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기술들도 함께 여기서 구현되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장이 제주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준비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께는 마무리 말씀 기회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성큼 다가온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풀어야 할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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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